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6월 종합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나 금전적인 것, 연애, 그리고 사업이나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일 모두모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시각은요. 4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고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타로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답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운 제가 많이 많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자 그럼 선택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6월 여러분의 총운이에요 집중해주시구요 폭타 폭타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미러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6월 한달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시면 안돼요 내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하시게 될 여러분이에요 자 전체적인 종합적인 기운을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얼굴을 찡그린 쌍둥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잦은 다툼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다툼은요 결코 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내가 너무 예의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거 고민하시면 안돼요 과감하게 싸울 때는 싸우셔야 됩니다 연애운의 쪽에서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사람하고 엮여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류패가 들어오니까요 그 류패를 마음을 받아주시고 적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회를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짱남이나 썸남과 어떤 발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류패가 있을거에요 여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이 타로는 에이스 에이스의 타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류패가 있을 것이고요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은 과거의 사람 제외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람과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하시고 다툼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해서 그 의견을 쟁취하셔야 됩니다 얌전히 지내시면 안되는게 이 6월 한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약적인 사랑이라는 타로가 있거든요 사랑은 사랑인데 계약적이라는 의미는요 너무 마음을 열지 마시고요 일단은 예 그 사람들과 예 말 그대로 예 너무 밀어내진 마시고요 받아주시면서 예 자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예 예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좋은 인연을 마다하시진 않는게 예 좋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인관계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계약적인 사랑이라는 타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걸으셔야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나를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부탁을 해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 그런 거 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때가 지금 이 6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너무 엮이지 마세요 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예 딱딱 잘라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차의 타로와 예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는 예 소년이 있습니다 예 6월 한 달 예 이동수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해오시던 거 꾸준히 하시던 게 예 황금 뭐 금전적인 이익 뭐 돈 뭐 이런 걸 떠나서요 하시던 일에서는요 예 지금까지 해오던 거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소년이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어요 예 자 물론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긴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여기 칼의 타로 또 칼의 타로예요 말탄 기사가 칼을 들고 있고요 예 칼의 기사가 이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에서는 결단일 거예요 결단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기 이렇게 전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 꾸준히 하시고 밀어붙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하실 그 순간이 분명히 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잘 돼야지 말빨이 서는 거고요 무조건 여러분을 위한 예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예 마음에 드는 사람 움직이셔야 돼요 예 다만 계약적인 사랑이다 예 마음을 표현하고 움직이시는 건 좋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 표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두고벌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자 그렇고요 자 대인관계에서 예 다툼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싸우세요 괜찮아요 싸워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6월이 풀리고 6월이 한 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꿈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전차의 타로가 예 그런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주장을 마음껏 펼치셔라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실행에 옮기면 좋아질 것이다 아 실행에 옮기면 좋아질 것이다 아셨죠 예 자 밀어 붙이셔야 되고요 결단의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좋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의 키워드는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을 위한 선택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인지 나한테 이득이 어떻게 해야지 더 크게 올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 한 장 펼쳐보겠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과연 무엇일지 그거 하나만 보십시오 예 애정운에서 굉장히 길합니다 자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땡기는 거 여러분만의 판단과 선택 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6월 한 달 응원할게요 폭탁 폭탁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의 6월 종합운세예요 잠시만요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타로가요 이 황금의 타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의 기운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돈이에요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행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운이라는 건요 초반 6월의 초반에 몰려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예 금전적인 것과 연관되서요 예 돈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건 주 초반에 몰려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사업이라든지 주 초반에 일이 잘 풀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운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6월달에 어 뭐지 내가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싶은데 그런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콧불소의 뿔에 이렇게 찔려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타로도요 또 죽음의 타로예요 자 그 의미는 뭐냐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의 지출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출이 이어질 거예요 6월 한 달 여러분의 금전운이라고 예 한다면요 초반에 들어온 돈 초반에 있었던 행운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면 돼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 없습니다 여행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의외의 예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지출을 발생시키지 마세요 6월에는 그냥 여러분 생활비 있죠 예 뭐 음식 사시고 뭐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 늘 나가는 예 뭐 통신비라든지 그런 쪽에서만 지출을 지출을 발생시키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가서 돈을 쓴다든지 그리고 예 친구들을 만나시는 것까진 상관이 없는데요 예 친구를 만나시게 되면 예 의외로 뭐 술값 이라든지 밥값을 쏜다든지 자 그런 예 실수 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예 쏘고 나서 후회하는 예 이럴 때 나가는 돈은 있잖아요 예 생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예 그냥 나가는 돈이지 그거 아끼셔야 돼요 제가 금전적인 거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예 찔려서 죽고 예 또 악마의 타로 요게 나아져가지고 예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씀씀이를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자 요 타로 보이시나요 예 눈을 가렸고요 예 삼각형의 피라미드에 눈동자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예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끼어 맞히려고 하세요 예 유얼 좀 자유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좀 자유롭게 예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광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요 두 장의 타로는 연애운 쪽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남자가 억지로 여자의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성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폐가 됐던 썸납이 됐던 재회가 됐던 잠깐 6월달에는 좀 쉬세요 만나시는 건 좋아요 이성을 만나시는 건 좋지만 너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다 맞춰주진 마세요 여러분도 자 이렇게 마법의 스프를 끓이고 있는 마녀예요 생각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이성을 만나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 있죠 내 나이대가 이 정도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 정도 돈을 써야 되고 이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좀 자유롭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6월이 되셔야 되고요 특히 연애운 쪽에서는 너무 맞춰주려고만 하세요 과감하게 거칠해 허레어식 이 사회가 여러분의 이성이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규율과 억압을 벗어 던지시고요 6월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야 돼요 대인관계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또 다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팡이들은요 성실한 노력을 상징해요 그냥 여러분이 하실 일만 하시고요 다른 거 맞춰주지도 마시고 나서서 무언가 하지도 마세요 여기 악마와 죽음 조금 부정적이에요 6월달 멈추셔야 돼요 그냥 하던 것에서만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약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계셨다면 그 공부 그냥 꾸준히 하시고요 직장생활 하시고 계셨다면 그냥 조용히 왔다갔다 하시고요 제외나 연애 쪽에서 짱남 썸남 살짝 6월달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성에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초반에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는요 그거 잘 붙잡으시고요 쓸데없는 지출 예 씀씀이가 큰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그게 6월 여러분의 금전적으로 세어나가는 돈 굵직굵직한 돈이 세어나가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점수로 치자면요 제가 한 70 한 2 3 점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기운이 하락세인데요 그거는 월말로 갈수록 더 뚜렷해질 거예요 성실한 노력만 하시면 그런 하락세 어느정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 너무 뛰어들지 마시고요 너무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어지간하면 그냥 평범한 선택만 하세요 예 아 그럼 내 인생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정 사실인 듯 행동하라 예 기정 사실인 듯 행동하라 예 지금 갖고 계신 거 지금 생활하시는 그 활동 영역을 너무 넓히지 마시고요 예 새로운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가끔씩 깜짝쇼도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지만 마시고요 전화와서 예 만나자고 합니다 아 나 그때 바뻐라고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자 말탄기사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주 초반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소식이 긍정적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붙잡지는 마세요 예 적당히 하셔야지 예 너무 뛰어드시면 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기운과 금전적인 이익이 6월 월 초반이죠 월 초반에 몰려있습니다 예 그런거 잘 붙잡으시고요 예 월말로 갈수록 새어나가는 기운 새어나가는 돈 차분하게 월말 마무리 하시면 예 6월 한달 좋은 기운만 가져가시고 부정적인 기운은 또 피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6월을 응원합니다 자 복타 복타 자 6월의 운세 종합운이에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선택지에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6월 한달동안 예 이 타로 보이시나요 이 타로는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나를 위한 길인지 인생이란 여정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여러분 6월은요 항상 무슨일을 하시더라도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을까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될 그런 한달이 되실거에요 연애 쪽에서 보시면요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요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민의 타로에요 앨리스가요 돼지를 품에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외 쪽에서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이거 마찬가지에요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인지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힘들어 하실 수가 있으신거에요 한마디로요 여러분의 희생만은 요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외 쪽에서는 분명 무언가 소식은 들려올거지만 너무 반기진 마세요 감정에 휩쓸려서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담담하게 연락 받아주시구요 일단은 생사 확인 휘어잡히지 마시구요 뉴페나 짱남이나 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타로는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긴 할거에요 자 그 뒤에 감정에만 너무 휩쓸리지 마시구요 이제 이성들에게 무언가 표현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거는 논리적이고 냉정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거에요 자 이성적인 기운은 그렇구요 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약간 SM 분위기에요 채찍을 들고 여러분을 때리고 있습니다 예 요구사항이 많을거구요 그 사람들의 예 요구에 요구를 원하는 것을 다 맞춰줄 수는 없는거에요 여러분은 6월 한달 지나치게 착해요 그리고 좋은게 좋다 내가 좀 양보하면 두루두루 평화로워 질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주변을 위하고 그런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할 때가 있구요 쓸데없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상황에서까지 먼저 여러분이 양보하고 물러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금전적인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한달간 여러분의 쓸데없는 노력을 요구하거나 압박해오거나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자신들 편하자고 예 여러분은 이용해 먹으려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물러서면 괜찮을거라고 예 그런 살짝 약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괜히 다른 사람들 조차고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시거나 무리하진 마세요 예 여러분 너무 착하세요 6월달은 예 자신의 이익도 좀 챙길 줄 아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여러분이 가실 길 여러분이 생각해 오고 계셨던 예 그 일을 그냥 하시면 되는거 되는거지 예 괜히 예 다른 사람들 일까지 넘겨받지 마시구요 그로 인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예 돈 낭비 체력 낭비 하지 마시구요 예 대인 가게는 예 살짝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착하게만 착하게만 굴지 않으시면 돼요 예 괜찮아요 항상 물으십시오 이게 예 이 6월 한달동안 예 나를 위한 내가 가고있는 긴 여정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자 내가 또 괜히 나를 희생하고 있는건 아닌지 예 쓸데없이 예 희생하지 마세요 자 그것이 여러분의 6월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일 벌리지 마시구요 직장 안에서도요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만 계시면은 예 다 지나갈 겁니다 예 나서지만 않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요구해 왔을 때 대답을 빨리 하지 마세요 대답만 안하시면 되십니다 예 이 연애 쪽에서 제외나 짱남 썸남도 마찬가지예요 대답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정도 하시고 예 지켜보시구요 예 특히 예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주지 마세요 자 그럼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주의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예 주의깊게 상황을 주시하세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까요 자 게임처럼 즐겨라 예 확답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확답만 안하시면 되요 확답 자 한장의 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타로에 노인 생각이 많다 정체 움직이지 않는다 예 신중하다 그런 키워드를 가진 타로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게 나를 위한 행동인지 그러면 예 다른 사람들 두루두루 좋자고 예 내가 조금 양보하고 쓸데없이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정말로 나를 낮추고 그리고 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예 요런 악마들 여러분은 착한 심성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타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예 희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항상 물으세요 예 이게 과연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냥 좀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다른 사람들 에게 맞춰주면서 쓸데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자 6월 한 달 자 지내보세요 분명히 더욱더 여러분을 위한 긍정적인 선택과 판단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6월을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예요 6월의 총 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네요 이 사랑 사랑의 타로는요 깔끔하게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타로입니다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제외를 바라셨나요 예 제외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연락이 많이 끊겨 있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연락이 끊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의 이성은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열어놓고요 마음을 열어놓고 예 SNS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요 타로 보이시나요 예 꽃 속에 사내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나 금전적인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르익었어요 모든 노력에 대한 결실이 6월달에 맺힐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오신 그 보답이 6월 1달 동안 이어질 거예요 불안하신가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시나요? 워워 워워 하세요 이럴 때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일 벌리시지 마시고요 새로운 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여기 보시면 곡식을 수확하는 여왕이에요 그리고요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고 비둘기 희망을 상징하고요 새로운 소식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결실을 맺는 시기가 6월이에요 연애 쪽으로 따지자면 류페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요 가만히 유지하십시오 제외 쪽에서 좋은 기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운도 축하드립니다 왠지 다 왔는데 남의 떡이 더 커버할 수 있고 새로운 걸 좀 뛰어들면 더 잘될 거라고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위험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거 일부러 나서서 맡으실 것 까진 없습니다 지금 꾸준히 해오시던 그런 일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6월달에 시험 있으신가요 무조건 대박입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노력해오셨습니다 여기 임신을 한 여인이 있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직 이직 원하시나요 제가 새로운 거 뛰어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달라요 이직을 지금까지 준비해오셨다 그리고 6월달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 띄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6월 한달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힘들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는 한달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이직을 준비해오셨다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취업을 열심히 노력해오셨다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는요 왜 자꾸 시험이라는 게 걸리네요 분명히 시험 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달에 시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타로 여기 석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석상이요 아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산을 앞둔 어머니죠 출산은 환희와 행복과 기쁨과 여러가지 긍정적인 걸 다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 좋은 키워드들을 다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짝 카르타르가 있네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나 이런 거예요 너무 팩트니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금전적인 기운 고민하지 마세요 마지막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6월이 6월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발 내딛으시고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연애 쪽에서는 루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갈아타지 마세요 제외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짱남이나 썸남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분들과 잘 되실 거예요 정말 솔로였다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께 마음을 표시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일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요 여자가요 황소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연락을 기다려 보시되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서 때려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만큼 연애의 기운이 좋은 한 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무리 솔로이신 분들도 그냥 지나가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지금 알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뜬금포입니다 뜬금포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라고 그런 사람일 거고요 만약에 연락하고 싶은 얘기하시면 얘기하시면 이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전적인 거는 일단은 행동 행동하셔야 될 때예요 좋은 결실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갑자기 일악천금으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시어문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여왕과 황제라면요 조력자를 만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뭐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마지막 한 걸음을 내 뒤지실 때지 이미 여러분은 다 가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짧고 굵습니다 예요 아 맞아요 무조건 잘 되실 겁니다 예 고민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예 이거 해야 될까요 예 그냥 무조건 예예요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존중하라 너무 들이대신 마시고요 잘 되실 거예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감정의 타로예요 감정 예 그 어느 때보다도 6월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한 달이에요 존중하라 예 너무 급하게만 예 생각하지 않으시면 예 그분의 생각을 좀 들어주시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무조건 예 연애 잘 되실 겁니다 정말 기대해 보세요 예 자 여러분의 6월 한 달 응원합니다 아 참 예 이럴 때는요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좋아요 자 잘 되실 거예요 복타 복타 예 접종 아 네 예 예 선 모 cold 예 젊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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